그래, 나도 알아. 내가 별로라는 거. 좋은데? 오히려 이거 너무 좋은데? 너는 내 스타일인데. 공연입니다. 이경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야, 너 친했다고 얘기했더라. 절친이라고 하시던데. 진짜요? 데뷔작이니까 좀 잘하고 싶은 게 컸을 거예요. 제작자인 박찬욱 감독님이 이 영화를 얼마나 좋아했을지를 상상하게 돼요. 맞대, 자기. 정확하게. 정확했어? 주인공인 배우에게 입술을 허옇게 굴어뜬 것까지 분장을 시키는 이 영화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.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안 볼 거라고 생각해서 이 영화. 우리가 그때 키스를 했으면 어땠습니까? 감독은 적나라한 현실 로맨스를 그려내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죠. 어떤 얘긴데요? 그랬더니 남녀가 술 먹는 얘기야. 그래서 재밌겠다. 그렇게 생각했어요.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술이 당기는 게 아니라 해장국을 먹으라고. 너무 먹어.